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 전에 김형기검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파이자로 시작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료제도 일라이릴리에서 나왔다고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 백신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 곧 현실화될 것 같지만 또 어떤 뉴스들을 보면 현실화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특히 백신 치료제 관련된 질문들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도리 아주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과 함께 워낙 이슈들도 많고 궁금한 것들도 많고 워낙 또 이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관련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보면 시장에서 너도 나도 다 화이자, 우리가 화이자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이자 관련주가 뭔지, 화이자가 예를 들어 백신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진짜로 대신해서 만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그 얘기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화이자의 백신은 소위 말해서 이제 mRNA 방식이에요. mRNA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백신 방식은 아니거든요. mRNA 방식이? 네. 사실은 이런 방식의 백신은 그동안 상용화된 케이스도 사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네. 아, 곤란한데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터너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원료를 만들어서 그 원료를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이제 뭐 나눠서 분액해서 담는, 그러니까 이 벌크라고 하죠? 아, 소분해서 담는?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원료부터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모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 방식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 기업이 기술력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참, 워낙 이쪽 위에 잘 모르긴 하지만요. 뭔 백신이 영하 70도까지 필요한 게 왜 영하 70도까지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백신, 우리 독감 백신 그때 한번 냉장 보관 안 됐다고 한번 난리 났었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은 백신들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mRNA라는 물질 자체가 들어있는 건데 이 mRNA는 단백질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긴 물질인데 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 잘려요. 네. 잘리면 단백질이 못 돼요. 여기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거든요. 그 삘삘삼 나와 있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항원이죠. 그게 안 만들어지면 백신으로서의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 사실은 이게 잘 안 깨지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암 10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영하 20도까지 노력은 해보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검증된 건 파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백신의 예방 효능이 90%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 정말 이 백신이 엄청나게 사실 백신이라는 건 그냥 100명 200명 투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 몇 억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유통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많은 거를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신이라는 게 개발 기간이 가장 짧았던 게 그동안 4년이에요. 그동안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허가받은 백신 중에서 가장 개발 기간이 짧았던 게 4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의약품 개발이 신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은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백신이라는 게 긴급 사용 허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긴급 사용 허가라는 건 정말 다 돌아가신 분이 약이 없으니까 이 약이라고 써보세요 하는 건데 사실 백신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해서는 정상인에게 투여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치료제는 몰랐다. 내가 오늘 내일 죽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절박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건 경제죠. 네. 그러니까. 경제에 필요한 긴급 백신이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은 사실은 경제를 위한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건데 이번에는 미치도로 하여튼 모든 기업들이 어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영향을 집중해서. 막 집중해서 하곤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어쨌든 1년 이상 연관된 데는 없을 테니까 1년 안에 이렇게 나오기는 매우 극히 어려운 상황인 거 맞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긴급 사용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FDA의 입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하여튼 결정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이걸 대신해서 만들거나 같이 분업해서 만들만한 회사는 우리 연구원님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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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갔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좀 잘못 올라간 측면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지금 파이자가 결과를 아서 그렇지 곧 모더나도 있고. 아 다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네. 그 이후에 J&J, 노바백스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자 이외의 다른 백신도 좀 고려해보고 그들이 이제 결과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넓게 보자면 파이자의 수혜주는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겠죠. 왜요? 백신이 개발돼서 정말로.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 네. 그건 이제 바이오주는 아니고 오히려 다른 기계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파이자가 혹은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빅파마에서 백신 만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면 오히려 우리나라 백신 관련 회사들이나 바이오 관련 회사들은 더 마이너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SK케미칼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가 직접 개발은 물론 SK케미칼은 하고는 있지만 이 백신은 생산을 하거든요. 미탁 생산. 아 CMO 같은.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직접적인 수혜주죠. 아 CMO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하니까. 네. 저희가 CMO 캐파가 백신이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파이자가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웬만한 백신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모더나도 이제 같은 mRNA 방식이라 또 원료 자체는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주사기에 분액해서 넣는다라든지 바이아를 넣는다라든지 이런 작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이자든 모더나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라고 하는 회사의 백신 원료부터 생산하는 CMO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은 저는 어디서든 개발되면 사실 우리나라 백신 기업에게는 무조건 호재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께서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mRNA 방식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 다루는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 이거는 뭡니까? mRNA 방식은 글쎄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님이 알고 계신 바로는 어디라고 하시죠?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걸 보면 셀리드라는 회사도 아마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이진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는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라파스 이런 회사도 지금 그러지는 않고 셀리드는 세포치료제를 하는 회사라 글쎄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진은 저희가 면역 증강제를 하는 회사예요. 면역 증강제? 네. 물론 그 면역 증강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mRNA가 핵산 관련, 크게 넓은 분류로 핵산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CPG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가 핵산의 일환인데 이걸 직접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라파스는 제가 이러는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백신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가 또 정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선민정 연구원이 판단하시기로는 그리고 선민정 연구원님 갖고 계신 정보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이 한다고 하면은 예. 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는 척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파이자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기업이라도 어디든 이제 백신이 나오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혹은 뭐 특히 바이오 기업에도 전혀 나쁠 건 없고 이런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지금 현재 뭐 갖고 계신 정보에 의해서 지금 백신이 거의 다 됐다거나 아니면 뭐 막판까지 왔다는 회사들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까?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 회사들이? 어. 우리나라예요? 아니요. 아니요. 외국에. 아. 백신이요? 네.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위 말하는 선두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 파이자가 지금 먼저 발표를 했지만 11월 달 중에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모두 다 했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는 미FD로부터 긴급사용허가 EUA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대규모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스케줄 자체는 세계 기업이 모두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파이자가 우리가 예방 효과가 90%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 세계 기업 모두 다 임상 결과는 사실 임상 1상에서 우리가 두 번 투약하거든요. 둘이 됐다. 그럼 두 번째 투약하고 2주 뒤에 봤더니 항체가 향성이 된다. 또는 면역 반응이 전체적으로 다 생겨났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자가 우리가 임상 3상 대규모를 해봤더니 두 번째 투약 이후 일주일 이내에 면역 소위 말하는 예방 효과가 9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인 거고요. 거기 이제 파이자 얘기죠. 네, 파이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두 번째 투약 이후 일주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9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백신 투약 후는 10% 언더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중요한 맹점 중에 하나는 그럼 더 오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는 어떤데 그때도 여전히 예방 효과가 오직 그러니? 라는 데에는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그 관련된 설명은 저도 이제 좀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4만 3천 명 중에 이제 94명이 지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만 3천 명을 대충 한 반 정도 나눠갖고 이쪽은 물약 주고 그냥 여기는 백신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그러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생활하다가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9대 1이라는 비율도 그 1이라는 숫자가 어쩌면 아예 그냥 바이러스 자체를 못 접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정확히는 이제 두 번째 투여가 끝난 사람까지 한 3만 8천 명이었고요. 이들 중에서 일주일 이내에 사실은 윤리적인 이슈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강제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생활하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두 번째 투여 이후 일주일 이내에 걸린 사람이 94명이었던 거예요. 94건. 그렇죠. 그런데 이 94건을 분석해보니까 이 중에서 대부분은 물약 맞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4명을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촉이 안 된 거죠. 접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죠. 접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접촉은 했는데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94명 중에 9대 1 정도로 나눠졌으니 이거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걸린 케이스만 딱 본 거예요. 걸린 케이스가 딱 94건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접촉을 했든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접촉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94건을 딱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서 8명 정도만 백신 투약군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물약 투약군이더라. 그래서 예방 효과가 백신을 투여받았을 때 90%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백신들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도 사실은 백신 임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 임상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있어라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걸리게끔 하는 환경이 사실은 강제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이슈로. 그렇죠. 그렇죠. 백신 바이러스 맞아라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진짜 오래 걸리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진단 키트 있잖아요.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 진단 관련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진단이 그래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안 좋을 거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하다가도 또 다른 분은 아니다 진단을 해야 어차피 정상인 그러니까 안 걸린 분들한테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 키트는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떤 얘기가 더 맞는 겁니까?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백신이 나와서 1회 투여로 모든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만들고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은 숙주가 없어지면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숙주가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네. 사람이 없어진다. 제 표현이 좀 과격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여러분 아예 종식이 된, 바이러스 종식이 된 그런 몇몇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천연두, 그리고 소아마비 바이러스. 그건 지금 백신을 안 맞아도 상관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백신을 맞기는 맞아도 WHO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도 종식까지 이르기까지 진짜 한 30, 40년이 걸린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지금 전파력도 엄청 빠르고 무증상 감염의 바이러스가 백신에 의해서 종식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저는 제가 정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진단키트가 백신 개발됐다고 끝난다고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계속 진단도 해야 되고 사실은 막말로 백신 맞고 백신 이후에 너 항체가 형성됐니? 라는 거 확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진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백신이 100% 방역을 이루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저는 철저한 방역은 진단 건수에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 보시면 여러분 확진자 수가 어마무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사실 3, 4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차 유행 시기와 지금과 다른 점은 확진자 발생 수에 비례해서 사망자 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관리가 좀 된다는 거죠? 그 관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마무지한 진단이죠. 진단 건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진단이 없이 병이 더 진행이 되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미 환자들은 꽉 차 있고 나는 치료도 못 받고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초기에 진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초기에 막아주면서 죽을 만큼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는 케이스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바이러스가 변이에 의해서 치사율이 낮아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사율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 발생 비율만큼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한 것은 저는 진단 건수의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진단 건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진단 건수가 작은 편입니까? 어떤 분들이 반의모론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진단 건수가 인구 대비 굉장히 적은 편이라 우리나라가 적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구 대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젠가 바이든 비서 후보자님이 미국과 한국의 진단을 인구 비례로 한 거를 한국을 예를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많이 했다고. 자기네 나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네.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이자 관련된 여러 이슈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선민정, 우리 연구위원과 함께 그럼 바이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오 정프로 무슨 책 보는 거야? 아 이 워렌 버핏의 스승 현대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읽고 있잖아요. 아 이게 개정판이 나왔나보네. 이건 선생님 번역이면 이거 믿어줄만 하지. 제 투자를 많이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잖아. 외울 때까지 읽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자, 우리 지금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화이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건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수석연구원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최고 기록을 그리고 유럽도 거의 계속해서 최고치를 아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최고치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아무리 봐도 피크를 지금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전염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 정도면 참 많이 나왔다 싶은데 그 다음날 더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봄, 여름에만 하더라도, 봄쯤에만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도 나라들 거의 마비되고 병원들이 더 이상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보면 거의 배수로 보면 확진자가 몇 배가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병원 마비됐다, 의료 시스템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봐서 지금 또 기사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환자들이 그냥 배설물 사이에 방치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예전에 냉동시체 보관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또 나타났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예전에 확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진단 건수 자체가 증가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단 건수가 어마무지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좀 더 그 시간까지 좀 더 버틸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방역 용품 같은 거를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번 코로나는 저희가 굉장히 1월 달부터 개발에 들어갔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 4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 수들이 폭증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진단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제품을 팔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꾸준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혹은 꽤 오랜 기간은 어쨌든 진단도 계속해야 될 거고 한 번 했다고 해서 결코 진단이 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사람도 또 진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진단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회사들이 하나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검증된 품질도 잘 된 이 회사들이 앞으로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사실은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진단 기업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라 시젠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시젠도 잘 나왔고 바디텍 매드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은 진단에 대한 센티가 안 좋은 거죠. 진단에 대한 센티? 네. 사실은 파이자가 백신 효능이 90% 나왔다고 한 날 미국에서도 사실 진단 기업들과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롱텀하게 보면 백신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진단 키트와 치료제는 무용지물이구나 라고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바이러스에 종식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최소 2, 3년까지는 이 정도 진단 키트의 생산과 판매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이제 그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센티는 좀 안 좋아진 게 맞죠. 센티가 안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아진 건 맞고 결국에는 진단 키트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싼 구간에 있거든요. 우리 진단 기업들이요? 네. 시젠 같은 경우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그런데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순간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싸지라고 또 판단이 들면 주가가 오르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그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진단 키트는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는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으로 나뉘고요.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 네. 이 분자 진단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CR 방식입니다. 코에다 이렇게 휙 꼽아놓고 하는 그건가요? 그거는 사실 바이러스 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공기 바이러스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유물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PCR 방식으로 이 진단하는 거를 분자 진단이라 하고 사실 정확도는 99.9%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PCR 방식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확진자라고 확정을 내리는 방식은 결국에는 분자 진단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분자 진단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장비가 필요해요. 큰 장비가? 네. 그리고 이 장비를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죠.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은 검체를 수거해서 이 장비가 있는 실험실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데 최소한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아, 확진하는데? 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면역 진단은 면역 진단은 크게 또 항체 진단과 항원 진단이 있거든요. 설명이 복잡해집니다만 어쨌든 항원 진단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뭐 혈액 검사 같은 거나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코에다가 이렇게 면봉을 쑤셔넣는 거고요. 항체 진단은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네. 사실 항체가 있으면 당신은 과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유무를 보기에는 조금 부정확한 게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증상이 있는데 항체 진단법으로 검사를 하면 네거티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항체가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항원 진단과 항체 진단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보는 건 항원 진단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PCR 방식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목적은 똑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걸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용도는 좀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C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확진자의 확정 여부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이 면역 진단의 항원 진단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몇 분 안에 돼요? 15분. 15분. 네. 그리고 기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임신 진단 키트처럼. 키트만 있어도 돼요? 네. 아니면 기계가 있더라도 정말 작아서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 진단이 가능한. 그러니까 만약에 PCR이라고 하는 게 확진자의 확정을 위한 거라면 어떻게 보면 항원 진단 키트 이렇게 현장 진단에서 볼 수 있는 건 대규모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 입국자들 다 전수조사잖아요. 공항 같은 데서. 네. 지금은 정확도의 이슈로 다 PCR 검사로 하시는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일상생활에서 진단을 하려면 저는 항원 진단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검사 결과 15분 이내에 사실 요즘에는 최근에는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95%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에서 딱 했는데 양성자가 나왔다. 그럼 이 집단은 다시 한 번 PCR로 확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업체들은 분자 혹은 면역 두 개 다 합니까? 네. 다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분자 진단의 대표적인 기업이 시젠이었던 거고요. 이 면역 진단하는 데가 많은 데죠. 어쨌든 제가 커버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바디텍매드가 이 면역 진단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때 뜨거웠었던 수젠텍 그리고 PCL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다 면역 진단하고 있고 PCL은 분자 진단도 하고 있고. 그런 진단 업체들도 한참 열심히 달렸다가 요즘은 약간 좀 가라앉은 분위기군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시장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언급 안 하면 안 되니까 바이오니아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진단 기업 좀 인뎁스하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 언급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책 참조하시면 있습니다. 다 내용에.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번 달에 두껍게 한 30, 40페이지 쓴 진단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차이점, 장단점 이런 거 다 관련 기업들 심지어 본사와 공장 주소지까지 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참조하면 돼요? 이거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에 가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거 받아갖고 저희 시내 자료실 페이지도 앱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가기 힘드신 분들은 앱에서 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선민정 연구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개만 조금 더 여쭤보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텐데 앞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쭉 예측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괜찮을 회사와 조금 그렇게 커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회사 이름보다는 어떤 업종? 바이오 안에서도 또 어떤 일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조금 아주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쪽이 조금 더 밝아 보이십니까? 일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턴의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진단기업도 그렇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SK케미칼이나 녹십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모두 다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었죠. 그리고 사실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실 녹십자 3분기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로 독감 백신에 대한 니즈도 크게 증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진단이나 백신 생산 기업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감 백신은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녹십자 보면 저희가 4분기에 이 트윈데믹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반구에는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WHO가 요청한 금액이 있어요. 북반구에 이만큼 해주시오. 그 물량이 이제 수출이 되고요. 4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합니까? 아, 네. 녹십자는 기본적으로 남반구에 오랜 기준으로 한 400억. 네, 그리고 북반구에 지금 현재 한 320억 정도 오더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7,800억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 백신만. 근데 수도 백신도 있고 수출하는 게 꽤 많이. 수도 백신은 한 500억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백신 강국입니다. 녹십자는 회사 이름이 해외에서는 그린크로스예요? 아니면 녹십자 이렇게 나갑니까? 아, 그린크로스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린크로스니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쪽이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코로나 이외가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물론 셀트리온이나 삼성 모두 다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있었죠. 네. 그거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실적이 다 좋았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더 좋았죠. 3분기에는. 네. 그리고 제약 기업들도 다 좋았고요. 네. 물론 뭐 각각 껌이 약간의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R&D 기업들도 다 좋았거든요. 많이들. 사실 R&D 성과를 나타낸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그와 무관하게 선전하고 있다. 실적도 좋고 R&D 성과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로나19 사태가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그럼 제약바이오 회사에 지나치게 우리가 많은 밸류를 준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판단하에 지나치게 많은 밸류를 주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 회사들 아직까지 SK케미칼이나 녹십자나 그 백신으로 지금 돈을 번 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죠. 백신을.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들 거라는 확신은 있잖아요. 안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 미트하겠죠. 오히려 진단 기업들은 엄청 싼 상황인 거죠. 혹시 백신이 나와서 만들 시점이 되면 그때는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실적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됐을 때의 적정한 가격이 지금 이미 형성된 건 아니고 더 그런데 아직 그 가격을 아직은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긴 하겠죠. 얼마나 수주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보수적인 판단이 바닥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사이드는 단계별로 이 정도 정말 한때 녹십자에 돌았던 1조 2익 이렇게까지 보신다면 그때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시고요. 사실은 바닥을 좀 설정해놓고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여전히 들어가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으셔야겠죠. 바이오는 우리 선민정 의원님은 여전히 괜찮다고 보신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도 역시 괜찮고. 네.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오버슈팅 구간이라든지 오버밸류 되어 있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정도고 대신 이제 개인들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이오는 진짜 판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ETF 같은 거에 만약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네. 각 종목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네. 저는 운용사에서 하는 공모펀드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헬스케어 펀드들 보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들. 네. 헬스케어 펀드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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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한 2, 3분 정도만 짧게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만 짧게 소화하고 그러면 오늘 시간 대략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혹시 오실 때 이 얘기는 우리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혹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꼭 좀 얘기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 말씀 주셔도 괜찮고요. 사실 바이오는 등락폭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본인이 아는 게 본인이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물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늘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바이오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있는 기업들로 그런 실적이 있는 기업들 여러분 실적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제가 딱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 중에 세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말로 만든다는 얘기. 화이자.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잘 모르는 건 사실은 그 mRNA는 이게 보통은 알코올에서 이렇게 뭔가 희게 생기거든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 알코올을 날려서 말리면 이게 밑에 흰 분말이 생겨요. 분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침전물? 침전물. 네. 그러니까 분말로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 mRNA를 그냥 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아마 몸 안에 있는 RNA 분해 효소에서 다 깨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노파티클이라고 일종의 비눗방울 같은 우리의 세포막과 거의 비슷한 성분의 물질로 이렇게 쌓아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 성분도 그렇게 분말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다라고 화이자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말 형태로 이동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상원에서 이동하면 안 될 겁니다. 아 그거 역시도. 네. 그 화이자 CEO가 저 62억 주식 그날 판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뭐. 아 할 말 있지만 하지 않겠다. 아 네. 그냥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하신 게 좋겠죠. 사실 화이자라는 회사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넘버 원 투 쓰리 안에 드는 제약 기업이라 하루에 7% 오르는 날은 없어요. 네. 그 아저씨도 놀랐겠죠. 그래서? 이런 날 막. 그 콜드체인 질문이 있는데 콜드체인이란 그 뭐 많이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는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어디가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 글쎄요. 영하 70도로 이렇게. 뭐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 저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뭐 어떤 회사를 자꾸 물어봐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특병 회사를 저희가 이렇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질문은 대체로 저희가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의 보고서 그거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선민정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파이자 이후에. 근데 파이자는 이거 백신 안 해도 좋은 약을 많이 만들긴 하죠? 워낙 큰 회사니까. 네. 그럼요. 워낙 큰 회사고요. 우리 셀트리온 인플렉트라 팔아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뭘 팔아요? 그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미국 독점 판매권 가지고 있는 회사가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또 비아그라도 만든 회사 아닙니까? 네. 특허 만료돼서 이제는 약간 똥값이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우수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저렴한 약이 많이 나왔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한미 88도 있습니다. 88? 아 88정?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효과는 다 동일한 거죠? 네. 제네릭이니까 동일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또 바이오 관련된 궁금증들 시원하게 풀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하나티비 채널에서도 여러분 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티비에 여기 자주 나오시죠? 아 네. 뭐 저희는 다. 알겠습니다. 하나티비에 좋은 진짜 우리나라의 1등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티비 채널도 한번 이렇게 구독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